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우석이라고 하고요 서버리스로 쉽고 편하게 사스 사용량 집계하기에 발표를 받게 된 에이슬립의 슬립트랙 API 백엔드 개발자 송우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발표의 아젠다인데요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사스 서비스를 만들면서 사용량 집계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이를 아테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저희 회사인 에이슬립의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수면 테크 기업으로 웨어러블 장비 없이 수면 사운드만을 가지고 수면을 진단하여 고객들에게 본인의 수면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슬립 루틴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이랑 미국 시장에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I 기술을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API 서비스인 슬립트랙 API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슬립트랙 API는 고객이 자는 하룻밤의 세션을 관리하고 고객이 수면 사운드를 업로드하게 됐을 시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API로서 제공하는 사스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웨어러블 장비나 디바이스 없이 마이크가 달려있는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디오 파일을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경해서 프라이버시 이슈와 같은 개인정보 이슈와 같은 그런 이슈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슬립트랙 API를 계약한 고객들에게 수면 분석의 결과를 제이슨 형식으로 전달해서 자유롭게 UI를 풀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장성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빠르게 성장 중인 슬립 루틴 어플리케이션 역시 슬립트랙 API를 이용해서 리포트를 구성함으로써 좀 더 사용자들에게 본인의 수면에 대한 문제점이나 상태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저희는 수면 스테크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완성 단계는 아닌데요 B2B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페이지도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스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용량이 곧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 집계랑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를 어떻게 구축하고자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슬립트랙 API는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집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용량 집계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던 필수적인 요구 사항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MSA 구조로 기능이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컴포넌트들이 서 넘어오는 액세스 로그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관리할 수 있어야 저희가 편하다는 점 그리고 사용량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실 서비스에 사용되는 리소스에 부하가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량을 시간, 일, 월별로 보여줘야 된다는 점이랑 200대 응답, 그 이외의 에러 응답에 따라서 사용량 집계의 기준도 달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비스가 성장해 나가고 고객사가 늘어감에 따라서 늘어나는 대규모 트래픽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량 측정을 문제없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포인트가 저희의 주된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량 측정을 위해서 고민했었던 아날리틱스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비즈니스 기능 개발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버 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서버리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이렇게 SQL몬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SQL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에게 좀 친숙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좀 러닝 커브를 낮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역시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효율성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상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테나는 이제 서버리스로 풀 매니지드 서비스이고 운영 효율이 그래서 높겠죠 그리고 안시 SQL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이제 액세스로그 같은 걸 집계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러닝 커브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역시도 이제 서버리스라서 쿼리당으로 비용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아테나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한 아테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좀 틀린 설명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테나란 오픈소스인 프레스토어를 사용한 분산 쿼리 엔진으로 S3를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당 비용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스키마 온 리드 방식을 차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스키마 구조에 맞춰서 저장해 줄 필요가 없이 저장한 로우 데이터를 글루 테이블에서 설정해 놓은 스키마 구조에 맞춰가지고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로우 데이터 형식에도 이렇게 국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하는 데이터 포맷도 CSB, JSON 같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열기반 압축 방식인 파케이나 ORC 같은 데이터 타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패드라이티드 쿼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AW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저장소의 데이터를 파이프라이닝을 구축해서 S3에 저장하면 아테나를 이용해서 집계가 가능한 여러 편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테나가 동작하는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AWS의 ETL 서비스인 글루를 이용해서 추출하고 이를 S3에 저장하거나 이미 사용하시고 계시는 여러 인프라의 데이터에다가 이제 파이오스 스트림을 꽂아서 이제 S3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글루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제 글루 테이블에 미리 설정해놓은 파티션 키 스키마 정보에 맞춰가지고 S3에 있는 내용을 파티션으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아테나의 쿼리를 통해서 글루 테이블에 파티션된 데이터를 읽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테나는 쿼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글루 테이블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스키마 정보와 파티션 키를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기록을 하게 되고 로 데이터를 이제 글루 테이블에 파티션으로 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 글루 테이블에 아테나가 쿼리를 날려서 이제 데이터를 집계하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글루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식을 이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테나에서 시타스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새롭게 글루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렇게 새로 생성된 테이블에 데이터 포맷을 압축률이 높은 ORC나 4K 데이터로 변경해서 추출해낸 다음에 S3에 저장하고 파티션에 등록하면 조회할 때 일반 로우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보다 좀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타스 쿼리를 통해서 이제 글루 테이블에 아테나 쿼리를 날리면 이제 로우 데이터보다는 이제 빠르게 그리고 쿼리당 비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좀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사용량 집계 아키텍처를 개선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스텝 바이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도화되기 이전에 이제 저희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MSA로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기능 단위별 서버들은 이제 ECS의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제 각기 퍼져 있었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각기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해서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아테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RDS에서 실제로 적재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량을 측정해야만 하는 방식을 써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별로 집계되어야 하는 사용량 집계의 특성상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RDS에 시간별로 부하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버로그를 AWS의 클라우드워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는 사용량 집계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좀 맞춰서 처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아테나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현 상황 속에서 클라우드워치로는 좀 집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API 서버에서 들어오는 요청들 중에서 실패하는 케이스에 대한 요청이 RDS에 적재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RDS를 서칭을 해서 사용량 집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용량 중에서 일부가 이제 누락되는 등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를 둬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곳을 중앙화해 주었고요 그렇게 게이트웨이에서 발생하는 액세스 로그에 파이어스 스트림을 꽂고 그 파이어스 스트림에서 이제 S3에 액세스 로그가 저장되도록 처리를 하니까 MSA로 나눠져 있는 모든 서비스들에 접근하는 액세스 로그가 하나의 S3 버킷에 담겨서 저장해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액세스 로그를 이용해서 아테나의 쿼리로 조회를 하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 아 죄송합니다 API 서버에서 이제 물고 있는 이제 RDS를 조회해서 사용량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량 집계 시에 이제 실서비스의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 API 게이트웨이의 액세스 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API 서버에서 특별한 사유로 실패하는 케이스가 생겨서 데이터가 누락된다 하더라도 액세스 로그에서는 그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API 게이트웨이 안에서도 이제 유스집 플랜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사용량 측정을 굳이 아테나 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유스집 플랜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유스집 플랜을 사용을 하면 어 게이트웨이에서의 메소드별로 스루틀링에 대한 설정이나 이제 사용량 제한에 대한 설정이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콘솔에서 이제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용량 집계를 위해서 이제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이제 이 기능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점이죠 근데 저희 서비스의 특성상 이제 저희 서비스는 사스 서비스로서 발전해 나가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이제 권한 제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 가능한 예시로 이제 스테이터스의 코드에 따라서 이제 사용량 집계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아주 세부적이고 좀 복잡한 기능들에 인해서 API 게이트웨이의 유스집 플랜이 아니라 저희는 아테나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량을 집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API 게이트웨이에서 파이오스로 그리고 파이오스에서 S3로 액세스 로그를 저장하고 있는지 저희가 CDK 코드를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간단한 캡처 화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캡처 화면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인프라를 CDK로 정의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오스를 S3에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예시인데요 보시면 Extended S3 Destination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저 설정을 이용해서 파이오스로 전달받는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기 위한 설정을 실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아파치 하이브 스타일 파티셔닝 방식을 차용해서 년, 월, 일, 시로 S3 디렉토리에 S3가 적재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좀 잡았는데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사용량을 집계하고 일, 월에 대한 사용량을 시간별로 저장된 집계 데이터를 이제 조합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는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파이오스에서 액세스 로그를 S3 버켓에 저장할 때 글루 테이블 파티션에 바로 S3가 맵핑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구조를 이렇게 잡아서 S3도 이런 식으로 바로 파티셔닝이 가능하게끔 구조를 잡아서 저장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파이오스를 이제 API 게이트웨이의 액세스 로그 데스티네이션으로 설정을 해서 액세스 로그가 파이오스 스트림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정한 코드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렇게 저장되는 액세스 로그의 포맷도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액세스 로그의 포맷을 저희가 이제 사용량 집계의 용이한 방식으로 수정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API 게이트웨이에 붙어있는 이제 저희 어서라이저에서 넘기는 이제 헤더 값과 같은 내용을 풀어서 사용량 집계가 좀 용이하도록 제이슨 형식으로 포맷을 변경해서 이제 파이오스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API 게이트웨이의 액세스 로그는 이제 파이오스 스트림을 타고 이동을 하게 돼서 S3 버킷에 아파치 하이브 스타일 파티셔닝 방식으로 S3의 특정 디렉토리에 적재되는 파이프라인을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CDK 코드로 이용을 해서 좀 환경별로도 이렇게 차등이 되지 않게 이렇게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적재된 S3에 적재된 액세스 로그를 이제 글루 테이블의 파티션에 등록을 하고 아테나를 이용해서 조회하면 저희가 처음에 원했었던 사용량 집계를 API 서버에서 물고 있는 저장소인 RDS에 부하 없이 정확하게 사용량 집계가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의 고민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B2B 서비스인 슬립트랙 API가 이제 많은 회사랑 계약이 성립을 된다는 이제 행복회로를 그려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액세스 로그는 점차 커지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서 액세스 로그가 커지는 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나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시타스 ETL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포맷을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 포맷이 아니라 4K나 ORC같이 이제 높은 압축률을 가진 포맷으로 추출해내고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 포맷을 글루 테이블의 파티션에 등록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량을 집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4K 데이터로 ETL을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데이터 압축률 그리고 비용 효과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에 보이는 장표는 저희가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4K로 변경했었을 때 이제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지 이제 정말 간략하게 조사한 장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K는 하듭에서 사용하는 열기반 압축 방식의 저장 포맷이죠 그래서 압축률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컬럼을 조회하는데 행기반 압축 방식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보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시간당 23메가의 액세스 로그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4K 데이터 포맷으로 이제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500KB 정도로 약간 20%의 압축률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아테나는 1TB가 넘는 경우에 이제 커리당 5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4K 데이터가 1TB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제 제이슨 데이터는 약 25TB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25달러를 내야 되니까 비용 측면으로도 약 5배 정도의 절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합리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이슨으로 저장되어 있는 액세스 로그를 아테나의 시타스 쿼리를 이용해서 4K로 변환되는 내용에 대한 장표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아테나의 동작 구조 방식이랑 동일한 장표입니다 제이슨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액세스 로그를 글루 테이블의 파티션에 맵핑하는 형태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뒤에 이제 아테나에서 시타스 쿼리를 날려서 새로운 글루 테이블을 만들고 4K 데이터 포맷으로 추출해서 이를 S3에 저장하고 이를 새롭게 만들어진 글루 테이블의 파티션에 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글루 테이블에 조회를 하면 이제 기존에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물려있는 글루 테이블에 조회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비용 효과적인 면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글루 테이블은 사용량 집계가 끝난 이후에는 그 다음 시간대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이블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글루 테이블이 적재되는 게 아니고 매번 사용량을 집계해야 되는 그 특정 기간에 따라서 하나의 테이블만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고 그렇게 구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용량을 집계하기 위한 구조가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회가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한 후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사용량을 집계하는 젠킴스 잡이 돌고 아테나가 이전에 만들어둔 글루 테이블을 삭제하고 시타스 쿼리를 날려서 글루 테이블을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든 테이블에 쿼리를 날려서 사용량을 집계하는 등 이렇게 조금 더 스크립트화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는 시간당 데이터인데요 이를 이제 RDS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월과 연도별로 대시보드에서 조회해서 사용량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API는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데이터 집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 인설트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부하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연이나 월에 따른 사용량을 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렌지 스캔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태우면 상대적으로 부하를 최소화해서 사용자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테나를 이용하면서 사용량 집계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느꼈던 점에 대한 서머리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장점으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 적재되는 액세스 로그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 서비스에 부하 없이 사용량 측정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게이트웨이에서 넘어오는 액세스 로그이기 때문에 누락이 없이 정확하게 사용량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매니지드 서비스여서 개발이나 추가 관리 리소스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에서도 좀 최적화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 트래픽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굳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 아키텍처 구조에서 아쉬운 점에 좀 더 가까운데요 아테나는 이제 집게 쿼리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구성이 아니라 추가적인 구성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API 게이트웨이에서 전달되는 액세스 로그의 제한을 넘어서는 이제 내용의 적재를 원하신다면 이제 별도의 설정이 좀 더 필요하게 되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CDK 내용에서 좀 더 복잡한 코드들이 좀 추가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이번에 아테나를 사용하면서 사용량 측정 기능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사스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사용량 측정 기능을 이제 구축하고자 한다고 하신다면 이제 아테나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 리소스를 최소화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고 정확도도 높은 그리고 탄탄한 서비스로 이제 구축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서버리스로 쉽고 편하게 사스 사용량 집계하기를 발표하게 된 에이슬립의 송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